낮 동안에 먼지가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상암동에서도 강 건너편까지 시야가 확 트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도에서도 먼지가 점점 흩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주가 70, 1000원이 54마이크로그램 등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녁 무렵에는 이마저도 차츰 더 흩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공기도 깨끗한데다가 하늘까지 맑아서 쾌청한 날씨, 맑게 가실 수 있겠고요.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5도, 춘천이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 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